넥스트지의 대표이사 고너설입니다. 넥스트지는 시각장애인, 고용자를 위한 통신솔루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. 듣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발해서 스토를 출현하고, 소리박스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. 정보혁명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정보통신기기들이 우리의 생활을 하기 편하게 해주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기가 참 힘듭니다. 첫 번째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요. 두 번째는 사육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솔루션 원천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. 응용 분야로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고요. 토스트, IPTV, 각종 월패드의 인성 입력 및 출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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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